60대가 넘었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그 중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건강관리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식습관을 조절하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세요. 만약 기존에 가진 질병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재정계획 은퇴 후에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적절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재정수단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3. 사회적 관계 유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취미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모임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세요. 4. 주거환경점검집이 노후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필요한 수정을 고려하세요. 5.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공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물 없는 공간과 안전한 욕실, 편리한 조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자아실현 및 취미,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이전에 즐기던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기개발, 여행,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6.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고려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조명하면서 사회적 결제 8. 조명 8. 조명